네 그러면 이제는 배터리에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강동진 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터배터리 있었습니다 가셨죠? 그럼요 정말 사람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 저희도 취재했던 기자가 얘기하길래 아니 뭐 저 뭡니까 미국에서 하는 CES나 이런 거는 볼거리가 좀 있잖아요 인터배터리는 투자자들이야 좀 갈 수 있지만 애널리스트 가실 수 있지만 보통 그냥 일반인들이 가긴 좀 그렇지 않나 했는데 일반인들 많이 오셨다고 그런데요 저는 뭐 어쨌든 섹터가 2차전지니까 매년 가잖아요 매년 가는데 사실 코로나 전에 꽤 오래됐고 그동안 갔을 때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한 2, 3년 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고 심지어 학생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뭘 봐요 근데 사실 가면 배터리 상 봐서는 사실 그렇게 막 와닿는 게 별로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가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배터리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기 좋게 동영상도 있고 실물로 이제 보여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좀 괜찮으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약간 이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면 조금 더 이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네 네 네 네 그 회사에 담당자분들이 또 나오시니까 네 그렇죠 직접적으로 그 회사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4680 배터리 전시되어 있는데 뭐 그중에 뭐 템리스 구조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여튼 이제 배터리가 지난 한 1년 동안은 좀 굉장히 힘든 1년까지는 아닌가요 작년 하반기부터 되게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최근에 한 며칠 사이에 다시 조금 고개를 슬쩍슬쩍 드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SDI 같은 경우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왜 그렇죠?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계속 말씀드린 게 1분기가 배터리 산업 전반적으로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런 상황에서 SDI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선별적 소지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빛을 발했다는 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차를 못 파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SDI의 주요 고객 회사들은 그거랑 관계없이 전기차를 잘 팔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플러스 차세대 전지 쪽에서 전고차 전지라든지 46파이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더 크게 올랐고 게다가 저희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SDI의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배터리 업체 중에서 가장 싼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부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요? SDI가 예전에 이런저런 분석에서 보면 아마 3사 중에는 제일 매출 규모가 좀 적던가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엔솔이 일단 제일 클 거고 네 엔솔이 제일 크고 SK가 비등비등한데 좀 봐야 되겠지만 SK보다는 SDI가 높아지겠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SDI가 요즘 관심 받는 건 역시 또 미래 얘기인 것 같은데 전고채 전고채를 27년에 양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밝혔죠? 네 그런데 27년이면 사실 24년이니까 5, 6, 7, 3년밖에 안 남은 건데 굉장히 좀 빠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SDI가 27년에 전고채 전지를 양산하겠다는 얘기를 한 2, 3년 전부터 한 것 같아요 준비는 꽤 오래됐고 그다음에 2020년에 이제 네이처 에너지에 실렸던 이제 논문이 있는데 그게 이제 SDI에서 전고채 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데 그게 이제 삼성종기원 그러니까 삼성 SDI만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삼성종기원하고 일본에 있는 삼성종기원 같이 해가지고 낸 논문이었거든요 종기원이 종합기술연구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전고채 배터리 상용화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시제품 나온 거고 네 네 네 이쯤이면 당연히 나왔겠죠? 네 네 그 이번에도 이제 한 세 곳에 이제 고객들에게 샘플을 납품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용량도 뭐 조그만한 거 이런 거 말고 큰 걸로? 뭐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1차 샘플이기 때문에 완전히 쓰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점점 더 나은 샘플들을 제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 뭐 실제랑 비슷한 크기의 시제품이 나왔다 하더라도 얘 수유를 끌어올리고 네 네 네 네 또 얘 뭐 이렇게 효율화 시키고 뭐 이런 거까지 하려면 사실 그 시간만 해도 한 3년은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샘플이 나오고 그다음에 2, 3년 사이에 그 B 샘플 C 샘플까지 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밸류체인에 대한 어떤 구성이라든지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네 전고채진 전자팀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네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뭐 다시 한번 이제 27년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확실히 그 전고채는 시장의 판도를 한번 삭 바꿔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고채진지가 딱 나오자마자 나오니까 모든 것이 바뀐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요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인 트렌드가 배터리가 전기차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볼륨 세그먼트에 들어갈 조금은 이제 가성비 저렴한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은 배터리를 원하는 추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실려 들어가는 건 굉장히 고급 차량들에 실려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지금 전고채 전지는 표준이라는 게 없어요 아 지금의 2차 전지라는 거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거는 양극 쓰고 음극 뭐 쓰고 대략적인 것들이 표준 있고 공정 어떻게 하는 것들이 수십 년 동안 발전해온 거거든요 아 비율 같은 건 좀 달라 얘기할 수 있으나 큰 원리는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죠 전반적인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긴 하겠지만 큰 그림에서 아주 크게 바뀌는 거는 최근에 4680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지 그간은 사실은 엄청나게 큰 변화는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네 네 전고채 전지는 일단 전해질을 뭘 쓰느냐 뭐 황화물계 전고채 전해질이냐 아니면 산화물이냐 아니면 폴리모냐부터 또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황화물 내에서도 몇 가지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럼 그것과 또 음극은 뭘 쓰고 양극은 뭘 쓰냐 그걸 어떤 공정으로 만들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전해질이 아직 없습니다 아 당연히 특허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특허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막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이거를 상용화시키는 시점 저희가 SDI가 27년에 상용화시키고 이게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누군가 먼저 이거에 어떤 식으로 성능을 내서 실제로 자동차에 들어가서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낸 배터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쪽에 많은 리소스들이 모일 거고 왜냐하면 그거에 이제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의 양극지 업체들 여러 개 생겨놨듯이 많은 리소스들이 모일 거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 이후에는 또 시장이 많이 변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20년에 딱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전해질로 간다는 건 어렵겠지만 누군가의 표준을 만들어주고 기술적으로 기술적인 표준을 만들고 어떤 전반적인 공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준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배터리사들이 조금 어려워지고 배터리 소재 약간 좀 다들 힘들어지는 게 리튬 가격 하락 원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전기차 수요가 우리가 예상했던 그 성장률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요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한번 업데이트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도 1월 달에 전기차 판매량이 YOY로 한 거의 70% 정도 성장을 했는데 사실 약간 기저효과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이걸 가지고 굉장히 큰 성장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약간 기저효과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건데 대수를 이렇게 그냥 보면 어떻게 되나요? 대수가 있나요? 혹시 나온 게? 대수는 제가 월간 단위로 체크하는 거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약간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 체크하는 걸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힘들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작년에 전기차 시장이 1,400만 대 정도 시장이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올해 더 성장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 전망치마다 전반적으로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월간 단위로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리튬 가격이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또 수요랑 전혀 관계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는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면 리튬 가격이나 메탈 가격에 한 3개월 정도 후행을 해서 양극재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그거에 또 한 3개월 정도 후행을 해서 배터리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배터리 회사들과 배터리를 사가는 OEM들 입장에서는 배터리 가격이 6개월 뒤에 떨어질 것이 뻔한데 지금 당장 전기차를 수익성이 안 되는데 많이 만들어서 팔 이유도 사실 별로 없는 거죠 작년 상반기에 리튬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8만원까지 올라갔었고 이런 것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는데 그 위에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예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리튬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건 배터리 가격도 이제 6개월 뒤에는 바닥을 칠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리스타킹을 배터리를 해야 되는 OEM들의 수요가 있을 거고 그때부터는 배터리 가격이 저희가 보기에는 고점 대비 키로와트당 50불 가까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0불? 네네네 원래는 얼만데요? 작년에 팩 가격이 160불 정도였으니까 160불에서 한 110불 정도로 떨어진다? 네네네 그럴 거기 때문에 OEM들 입장에서도 그전에는 전기차를 팔아서 돈이 안 됐겠지만 50불이라고 하면 80키로와트 정도 들어가는 SUV 입장에서는 대당한 4천불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거거든요 아 생산 단가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수익성을 남겨서 팔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또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메탈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게 수요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선행해서 반영하시겠죠 선행해서 반영하는 게 이제부터 반영을 좀 하겠군요 지금 1분기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게 리튬 가격이 어쨌든 올라가기 때문에 3개월 뒤부터는 메탈 가격을 반영을 해서 양극제나 이런 가격들이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의 양극제들이 일단 연초부터 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2, 3개월 지나니까 어제 보셨지만 셀이나 이런 것들이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올라요? 네네네 아니 근데 이제 그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약간 좀 고민을 좀 하긴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한참은 정말 누가 빨리 전기차로 전환을 하느냐가 이 회사에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판단하던 시절이 한 2년 전? 이렇게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생각들 안 하는 것 같고 정확히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이제 갈 길은 어쨌든 전기차는 맞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전기차를 포기하지는 않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게 처음에는 전기차가 저희가 이제 한 4년, 5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를 굉장히 좀 야심차게 만들어야 되는 시절에 보면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입장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금방 따라잡고 부품 수도 적고 근데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말하자면 상품성을 가지고 전기차를 잘 만들고 그것의 가격을 이제 어포더블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든 업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꼭 선발 업체라고 해서 지금 되게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좀 여유를 갖고 쫓아오던 회사들도 오히려 기회를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럼 지금 혹시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여러 회사에 잘 납품하면서도 기술력도 좀 잘 갖고 있고 이런 좀 눈에 띈 회사들이 있어요? 아니면 삼사가 다 대동소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삼성 SDI를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이제 탑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SDI가 기존에는 보수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사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선택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SDI가 맞습니다 다른 데들이 막 이 회사 저 회사 막 계속 발표할 때 SDI가 제일 발표 안 했죠 지금도 캐파 기준으로는 작은데 대신에 가동률이 높으니까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캐파는 큰데 가동률이 이제 안 나오니까 지금 보시면은 저희 차트 그림 7번을 봐주시면 LG 엔솔이나 이런 업체들 전 세계에 점유율이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SK온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올라오다 최근에 좀 내려가는 분위기인데 지금 SDI는 상당히 유지를 하면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어디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저희가 숫자를 보면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로 좀 보여집니다 엔솔은 쭉 내려오는 게 엔솔이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SDI랑 SK온이 밑에 붙어있는 두 회사인 거죠? 네 맞습니다 둘이 역전이 되고 있죠 이제는 연한 파란색이 SK온인데 원래는 SK온이 쭉 더 위에 줄어 있다가 SDI가 살짝 네네 아주 살짝 근데 앞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좋습니까? 네네 야 근데 어떻게 그래프가 저렇게 안 움직이는 느낌인데 이게 스케일이 좀 작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월간 단위 수치로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개인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아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SDI가 좀 보수적으로 고객들을 선택을 하고 배터리를 줄 때 과연 이 회사가 이 모델에 이 배터리를 넣어서 잘 팔 수 있느냐들을 점점 더 잘 따져서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좀 보수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게 지금 방금 참 매출이었어요? 아니면 점유율이었어요? 점유율입니다 점유율이면 네네 저건 파이 나눠먹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LG엔솔이 저렇게 줄어들 동안 SDI나 SK온이 못 컸다는 건 다른 데가 CATL이나 이런 쪽들이 많이 늘어났죠 왜냐하면 중국 시장도 차별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거니와 유럽이나 이런 쪽들로 CATL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CATL이 크게 늘어난 것 자체를 한국 업체들이 이제 역전을 당한 거죠 말하자면 아니 그럼 예를 들어 이 그림만 보고 만약에 투자를 결정한 사람이라면 네네 절대 저 3사에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 회사는 스라이딩해서 내려가고 있고 네네 두 회사는 그냥 약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거의 그냥 기고 있는데 그러면 상승하고 있는가?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를 투자하고 싶지 저 회사들을 투자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엔소를 올해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는 거잖아요 SDI를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지금 점유율을 잘 방어하고 있고 지금 슬라이틀리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향후에 미국 시장의 진출이 늦었기 때문에 점유율이 일단 방어가 되겠느냐는 우려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SDI가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는 스텔란티스나 이런 쪽들이 미국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가 충분히 남아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된 이유가 볼륨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전기차가 고급 전기차가 아니라 실제로 가격이 어포더블하게 실제 대중들한테 팔 수 있는 그런 차들에 대해서 배터리가 대응이 안 됐던 부분이 첫 번째가 있는 거고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지난 2년 정도를 보면 다른 시장을 압도했기 때문에 그 중국 시장에 제대로 팔지 못한 한국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시장을 잃었던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이 개화할 때는 좀 더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은 정책적으로 중국 배터리를 막아줄 그 기대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CAT 배터리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건 약간 좀 뭐랄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경쟁력으로 앞서가는 게 아니고 미국이 정책적으로 막아줘서 우리가 그 시장을 들어가는 거라면 그건 언제든 미국이 맘만 바꿔먹으면 사실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정책이라는 건 또 매우 중요하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에너지라든지 이런 정책도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까지 한국 업체들이 볼륨 케미스트리 쪽에 신경을 많이 못 썼기 때문에 중저가 차량에 대한 대응이 안 됐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중저가 쪽에 LFP가 대세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LG 엔소리나 이런 쪽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 미드니켓 고전압 배터리 같은 것들이 수주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저희는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점유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F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LF 배터리가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것도 OK인데 기본적으로 리사이클을 못 하는 것도 아니지만 리사이클 할 때 나오는 밸류가 적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넣은 게 적으니까 근데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 넣은 소재들이 많으니까 나오는 것도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작년에 CRMA 이런 쪽에서 리사이클에 대한 비중을 높였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3원계 배터리에서 중저가 쪽에 대응할 수 있는 케미스트리가 나왔을 때 한국 업체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게다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전국차전지 쪽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SDI가 상당히 앞설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걱정하는 입장에서 하나 한 번 더 질문 드리면 미국은 정책으로 막아져요 중국 거를 가격 경쟁력은 지금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냥 여쭤보는 건데 그런데 미국은 정책으로 막아줘요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도 어차피 한국 배터리 써주는 거는 우리가 정책으로 써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가 하고 싶은 얘기 자기네가 요구하는 조건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마음대로 하여튼 좀 더 파워풀하게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유럽 같은 데는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 배터리들이 품질은 괜찮을 거라는 믿음 품질이 더 앞서간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도 유럽에서 상당 부분을 우리가 차지했는데 앞으로는 중국도 배터리 잘 만든다는 그 신뢰만 좀 쌓이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만약에 밀려버리면 유럽에서도 우리는 지금 초반에 약간 많이 깔아놨던 게 크게 더 가기 어려운 혹은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축소되는 가능성이 높은 거는 아닌가 하는 우려가 살짝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전기차를 드라이브를 거는 입장에서 미국에는 배터리 업체가 없다는 것도 이슈이기 때문에 협력을 해야 되는 거지 꼭 누구 한쪽에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공장을 짓고 이런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조금도 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거를 완성자 업체들과 나눠먹겠지만 또 SDI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한쪽으로만 해서는 이게 되기는 어려운 거죠 말하자면 아니 근데 그게 돈을 주는 쪽은 미국 자동차 업체들일 거 아니에요 야 싸게 더 싸게 해 근데 우리가 아예 그렇게 못해요 라고 예전에 배짱이라도 부릴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배짱 부리면 우리 말고 선택은 뭐야 중국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의 로비나 뭐 이런 걸 아니 저 정부의 로비 같은 걸 해갖고 우리 중국 배터리 좀 쓸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한국 업체들 때문에 도저히 재산성이 안 나오는데요 이러면 이제 미국에서 10%를 열어주든 30%를 열어주든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서 너네 경쟁 잘 시켜서 너네 최대한 이익을 가져가 이렇게 이제 갈 가능성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산업이라는 것이 참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제 반도체도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중국이 쫓아온 중국의 산업에 중국이 제조업을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이제 뭐랄까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서 여러 국가들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만드는 배터리가 물론 LFP라서 싼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유럽에서도 지금 올해 하반기에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제 반던핀 과세나 이런 것들이 좀 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업체들이 배터리를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전기차를 이제 유럽에 굉장히 싼 가격으로 수출을 해서 지금 중국 브랜드들이 유럽의 점유율이 대략 한 15% 이상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를 빼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 정부의 보조금 때문이다라는 것들로 인해서 이제 반던핀 과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 뭐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격이 낮은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견제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각 국가들도 그런 좀 나라 도움받아서 싸게 팔아 제끼는 이 중국 회사들에 대한 견제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 기업들이 어쨌든 경쟁력을 조금 더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우리나라 업체들도 전기차를 파는 업체들이 원하는 배터리를 수준에 맞춰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업체들과 사실 중국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들이 굉장히 가격으로 경제하기는 힘든 거는 모두가 되게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도 그렇고 중국에서 OLED, LCD 다 똑같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뭐 앨런 버스크도 얘기했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하신 입장에서 2차전지 투자하신 분이 정말 개인 투자도 많으시잖아요 올해는 어떤 쪽에 투자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좋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소재 이쪽이 완전히 달린 거 아닙니까? 올해는 어느 쪽일까요? 저는 이제 SDI를 자꾸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SDI가 전고체전지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셀렉티브한 고객사 선정을 통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개화를 했을 때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포텐셜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고객사가 BMW라든지 아니면 아우디라든지 이런 쪽들인데 이런 쪽들은 지금 공장 자체가 SDI가 헝가리에 있다 뿐이지 미국의 상당 부분 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장에 공장이 없다고 해서 점유율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게다가 미국 쪽에 공장이 올해부터 들어가는데 이 회사가 주력으로 납품을 하는 업체가 미국 쪽에서 스텔란티스가 되고 있는데 미국 전기차 판매 1위가 테슬라지만 2위가 스텔란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들의 판매량이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텔란티스에 어떤 브랜드들이 좀 있죠? 지프 같은 것들이 있죠 지프 전기차? 네네 아 그래요? 그게 좀 많이 팔려요? 지프 앵글러라든지 그랜체로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팔립니다 그게 이제 전기차로 나와요? 그게 PHEV인데 PHEV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배터리 자체가 좀 많이 들어가는군요 배터리가 한 17kW 정도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들어가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미국의 전기차 조인트 벤처가 들어가고 나서는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 중에 일부는 또 순수 전기차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기차를 정말 잘 파는 업체들과 협업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전지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는 계속 팔로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리포트에도 썼지만 전고체 전지와 관련된 소재 때문에 소재를 누구를 가져갈 거냐 때문에 국내 업체들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과거에 이제 SDI가 아니라 삼성 쪽에서 냈던 논문에 실린 내용들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제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는 일본 업체 걸 쓰기도 했습니다 사실 상당 부분 일본 업체의 소재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 쪽에 있어서 꼭 한국 업체만 아니라 일본 업체들을 쓸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확실한 거는 SDI에 투자하는 겁니다 영우 의원님 보실 때는 거기가 가장 확실한 투자처로 보이신다 예전에 그 어디죠? 아우디랑 BMW가 사실 전기차 굉장히 선두주자 특히 이제 BMW 그죠? 네네네 I 뭐였나? IX였나? 예전에 이제 I3 같은 건 조그만 차들이 나왔었고요 지금은 IX부터 여러 가지 큰 차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하기도 전부터 사실 BMW가 되게 일찍 시작했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전기차에서 큰 힘을 아직까지 BMW는 생각보다 전기차를 잘합니다 그래요? 네네네 워낙 오래됐어요 BMW가 맞습니다 예전에 정말 전기차 없을 때도 가끔 한 대씩 있었거든요 BMW 전기차가 맞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BMW가 전체 판매량이 250만 대 300만 대 정도 되는데 작년에 전기차를 50만 대 이상 팔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 BMW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오래 했으면 배터리 회사도 충분히 가질만한데 배터리 회사를 따로 갖고 있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회사를 직접 가진다라는 게 장단점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배터리 업체를 여러 개 써서 코스트를 낮추는 방법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디도 그 뭡니까? 이트론인가? 네네네 그거 하면서 이렇게 전기차를 굉장히 좀 변신을 빨리 하나 싶었는데 역시 또 이렇게 생각만큼 아우디도 그래도 폭스바겐 브랜드 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전기차를 만들 때 그래도 고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상품성을 내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폭스바겐 임차에서 정말 아픈 게 이제 ID3나 ID4 같은 보급형 트림이 되어야 되는 전기차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별로 없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건 이제 중국차에 밀리는구나 그런 쪽들은 이제 중국차에 밀리기도 하고 또 이제 성능 면에서 되게 만족스럽게 못 나오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그런 거죠 사실은 아 ID4, ID3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사실은 대수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많이 팔아줘야 되는데 팔아줘야 되는 못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LG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그 ID3, ID4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팔 거라고 생각하고 유럽의 공장을 지어놨는데 생각보다 잘 못 팔고 있는 겁니다 아 저는 그 ID 버즈 나오면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아 그 미니버스 네네네 맞습니다 아 너무 이쁘게 디자인을 뽑았던 디자인도 잘 뽑긴 했는데 일단은 차가 만족스럽게 나와야죠 일단 뭐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족 패밀리카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아직 안 나오네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도 이제 딜레이가 되고 상품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또 하여야 되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전기차 얘기 또 배터리 이야기 쭉 나가봤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투자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올해 그 혹은 뭐 한 1, 2개월 2, 3, 4개월 동안에 배터리 투자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뭐 투자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혹시 뭐 있을까요? 제일 좋게 보시는 거는 이제 SDI고 일단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다 아시겠지만 메탈 가격들이 바닥을 쳤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출하 물량도 12월 대비 1월이 늘었고 1월 대비 2월이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들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엔드 수요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YOY로 봤을 때 미국 전기차 시장은 1월 달에 13% 정도 성장을 한 것 같고요 2월 달에 한 20% 정도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이제 뒤로 가면서 좀 올라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수치들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한국의 밸류체인 업체들은 주로 이제 미국의 올해는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수치들이 저희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대로 하반기로 가면 배터리 가격이 정말 많이 빠집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폐가격 기준은 100불 정도 되면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가 페리티가 될 거라고 했던 시점이 실제로 저희는 2025년 정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누가 전기차를 잘 팔고 있느냐 누가 이제 배터리를 잘 넣고 있느냐를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투자, 일단 중단기적으로 투자 배터리 투자할 때 유의하셔야 될 점까지 마무리로 전해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정프로의 질문 그래도 끝까지 다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차는 관심이 좀 많으니까 항상 또 궁금한 게 많아요 우리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연구위원이셨고요 또 조만간 한 번 더 모시고 배터리 전기차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배터리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곧 장이 또 시작이 됩니다 요즘 오프닝벨 라이브 그리고 클로징벨 라이브에서 아주 날아다니는 분들이 계시죠 재미있는 진행으로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시간 이끌어주실 또 명민준과 함께하는 오프닝벨 라이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냥 뭐 특별히 어디 가시지 않고 보던 거 계속 보셔 놓으시면 됩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올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프닝벨 라이브 곧 시작합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